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음악학과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조성환 교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음악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음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거룩한 성도가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음악 자체는 거룩하다 또는 세속적이다 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는 가사, 환경, 그리고 역사 등이 그 음악을 교회음악이다 라던가 세속음악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음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찬송가 이전에 제스코트 여사가 작곡한 애닐로리 즉 민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민녀의 내용보다는 한국 초기 선교사 스왈슨, 한국명으로는 소안년이 되겠죠 한국어로 작사해서 일제탄압 시대의 많은 한국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녀의 감성보다 한국어로 작사되어진 찬송가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옴으로써 더욱 찬송가로서 부담없이 불려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무속음악의 찬송시를 써서 부른다면 한국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교회음악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음악 혹은 악기들이 시대가 흘러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배 속에 찬양으로 드려지고 연주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현장에서 공예배 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악기와 음악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전통적인 예배가 아닌 열린 예배를 드린다던가 전통적인 예전을 그 교회 특성에 맞게 기획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반 예배와 특별 예배로 다양하게 기획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예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교회 안에서 연주되어졌던 음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예배에 드려진다면 이것이 단번에 교회음악이다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요즘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로 고전적인 연주가 되어졌다면 쉽게 용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음악 봉헌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음악 스타일로 연주가 되었다면 교회음악 여부에 대한 시비가 분명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연주한 것을 교회음악적이지 못하다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음악이냐 교회음악이 아니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연주 방법 때문에 그 음악을 교회음악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중음악을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음악의 역사 혹은 가사 환경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속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천하고 저속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적인 성스러움의 반대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음악의 가사 환경 역사는 대중음악과는 다르다는 의미죠 그런데 대체로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복음성가들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이 너무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자조적이고 극히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음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음악의 선율에 찬양시를 붙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두 개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넌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고요 인생은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어머님 계신 곳 이 아들이 가오니 어머님 품 안에 꼭 안아주셔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하늘 영문 밖에 비치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자 이 두 개의 시를 가사 환경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시는 윤심덕의 사회찬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염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별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한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윤심덕은 1926년 자신의 애인과 함께 바다에서 동반자살하여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 시 영문 밖에 길입니다 가사의 관점에서는 두 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죽음의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저주하고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저버리는 죽음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노래하였습니다 환경과 역사의 관점에서도 윤심덕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성악을 공부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입니다 사회찬미 즉 죽음의 찬미를 불러서 대중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후에 일본 유학생 이후 유부남인 김우진이라는 남성을 만나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동반자살함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사후에 그의 음반은 당시 10만장이 팔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가 되죠 윤심덕은 그의 사회찬미와 같이 살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영문 밖의 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시 모두 이바노비치의 대중적인 왈츠곡 도나오강의 잔물결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바노비치의 도나오강의 잔물결을 비판하지 않고 윤심덕의 노래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속음악이요 사회찬미로 사용된 곡에 찬송시를 붙여서 노래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하모니와 리듬으로 작곡이 된 음악은 그렇다면 경건하고 대중음악 스타일로 작곡된 음악은 불경한가 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하다, 속됐다, 속되다 라고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는 가사 내용 때문인지 한국적인, 너무나도 한국적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곡이 한국 곡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도니체티의 오페라 루치아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합창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세속음악의 선율에 찬송시를 붙여서 교회음악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곡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순환곡에 다섯 번에 걸쳐서 코랄로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원곡은 독일의 작곡가 한스 하슬러의 곡인데 독일의 제목은 Mein gemüt ist mir verwehrt, das macht ein Jungfrau zart 번역을 해보면 그 어여쁜 아가씨가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연애에 관한 노래 즉 연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순환하게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일반적인 감성과 맞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인데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수용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지금은 바흐의 마태순환악을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흐가 당시에 이 곡을 초연하였을 때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작품이 오페라와 같은 기법이 담긴 화려한 음악이었으므로 극장에서나 연주되어질 만한 그러한 이 극적인 음악을 교회 안에서 듣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이없이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음악으로 어쩌자는 거냐 그리고 어느 한 귀족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아이를 보호해 주소서 마치 우리가 교회가 아닌 오페라 극장에 온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곡은 1772년에 단 한 번의 연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1872년 멘델손에 의하여 이 새로이 이 곡이 연주되어졌을 때 이 곡을 세 번이나 들은 한 사람의 표현을 들어보면 기독교를 완전히 잊어버린 나에게도 이 작품은 참으로 복음으로 들린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였던 이체였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을 때 언젠가는 그 음악이 훌륭한 교회음악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을 하는 찬양자의 마음과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음악은 시대에 따라 그 문화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변화에 따라 음악은 변화되어졌고 앞으로도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음악을 말할 때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껏 나열하였던 음악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음악과 곽상수 선생님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교회음악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교회음악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위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음악을 총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음악은 예배를 위한 음악 예배, 봉사하기에 합당한 음악을 지칭하여 다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회중 찬송, 찬양대의 찬양, 오르간음악, 예전음악입니다 이 네 가지 음악은 기본적으로 10편 22편 3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함과 속댐의 구별 즉 정성을 다하여 속되지 않고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33편 3절에 즐거운 소리로 개혁개정판연은 아름답게 공교히 연주할지니라 이것은 예배음악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찬양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고 후원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요즘 교회막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 것 또는 전문적으로 교회막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무보수 즉 재능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재의 의미에서 찬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인데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됩니다 곡식의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굵고 거친 가루를 빡고 채에 치고 다시 빡는 과정을 상당히 오랜 시간 반복하여 작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예물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숙련된 지도자의 지도 아래 그 음악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반복하여 모건한 부분은 제거하고 약한 부분은 보강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찬양을 담당하였던 구별된 레이윈들은 찬양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현재는 교회막을 공부한 전문인이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의 두 축의 조화를 이루도록 연구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10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서 거룩의 미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16절 하반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했는데 영은 심령을 의미하고 마음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사의 뜻을 깨달아 되새기면서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러한 의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드려야 합니다 사모엘하 6장 12절에서 21절에 다윗이 법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하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즐겁게 찬양하였으니 우리도 교회에서 춤추고 뛰며 즐겁게 찬양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즐겁게 해야 하지만 이 성경구절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은 성막에서가 아니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성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의 찬양은 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을 갖춘다는 것은 언행의 절제함과 동시에 신분이나 지위, 주위 환경 등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맞도록 우리는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섬세하게 지시를 받아 지은 성전입니다 출애국기 2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이렇게 이렇게 성막을 필요한 재료와 물품과 모양을 보여주며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도를 받던 거룩한 곳이죠 출입문을 통하여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고 성막 안에는 휘장으로 성소와 지송소로 나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지송소를 함부로 누구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구별을 하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짐승의 속제피를 가지고 간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스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라도 규례에 어긋나게 되면 죽게 되었고 이를 대비하여 지송소에 들어갈 때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 그가 죽었을 때에 줄을 당겨 그의 시체를 끌어당기기 위함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성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거룩한 자로서 흠 없이 재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재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찬양의 선곡부터 시작하여 기획하고 연습하고 찬양을 드리는 일련의 과정이 흠 없는 예물과 같이 순전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찬양은 말씀과 함께 예배를 아름답게 그리고 예배답게 만드는 중요한 두 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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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